고춧가루 물 계란 고추 계란 다진마늘 소US 고춧가루 양파 감자맛 양팡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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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을 다루고, 마늘을 넣어 보겠습니다. 면을 무심하고, 간장에 다을 볶아줍니다. 면을 넣어서, 국물을 넣어서, 마늘을 넣어둡니다. 매운 간장 매운 간장 쨍초가 들어가 있네요 매운 간장 안 매운 간장 너무 맵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뿌리고 당면을 계란으로 감싸서 계란만두라고 합니다 고추 물을 빗줘요 고추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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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